뭐해 안 먹고? 배 안 고파요 배가 왜 안 고파? 간식 먹을 시간인데 왜? 샌드위치 싫어해? 이게 뭐예요? 샌드위치 몰라? 안 먹어봤어? 샌드위치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먹어보라니까 맛있어? 네 정말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날 쳐다보지 말고 글자를 봐야지 그래 한글을 배우지 보고 여기다가 한 번 써봐 오늘은 이렇게 일곱 글자만 배울 거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일곱 글자 써보라니까? 난 노래 부르는 게 더 재밌는데 노래를 불러도 한글을 알아야 가사를 보고 부를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난 노래 들으면 금방 외워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할게요 구슬아 우와, 템포린이다 설거는 왜 이렇게 일찍 했어? 어, 일찍 끝났어 구슬이랑 노래방 가려고 지금 노래방이 문제야? 왜? 공부하기 너무 싫어해서 속상하단 말이야 공부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한글은 떼야지 자, 구슬아 일로 와봐 아저씨 따라해봐 ba, 까나, 다, 라, 마, 바, 사 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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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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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가나, 다, 라, 마, 바, 사 나, 잘하죠? 그래, 잘한다, 잘해 그 수리 한글은 박감독 아저씨한테 배우면 되겠네 그럼 우리 만화 영화나 보러 갈까? 네! 자 가시죠 공주님. 어디세요? 어쩌죠? 약속이 생겨서 좀 늦겠어요. 그래요? 할 수 없죠 뭐. 미리 전화해 드렸어야 하는데 쭉 회의가 있어서 연락 못 했어요. 회의요? 옷장 사는 사람들도 가끔 회의해요. 아무튼 기다리지 말아요. 약속 끝내고 전화할게요. 편하게 일 보세요. 전화할게요. 네. 나도 한잔 주라. 괜찮아? 향만 맡을게. 그래 그럼. 묻지 말까? 어. 그냥 가만히 있어줘. 제 전부한테는 말했어? 뭘? 나하고 있다고. 아니. 안 그래도 의논할게 있긴 했어. 당신 주식 말이야. 내가 전부 다 인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내 편 돼달라 뭐 그런거 당신한테 부탁하는거 보다는 의결권을 전부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서. 거절할래. 그래? 제 전부 설 자리가 없잖아 그럼. 우리 집에서도 분위기 안 좋아. 지금 상태라도 유지하게 해줘. 오케이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바빠? 뭐? 어. 싫은 약속이 있었어. 얘기하자 그랬어. 아까 당신 얼굴 어땠는지 알아? 나 그거 하나 기가 막히게 냄새 잘 맡잖아. 아. 폭발 직전이다. 이때는 무조건 슬슬 기워줘야 한다. 뭐 그런거. 천천히 먹어 괜찮아. 비다. 어 보람아. 엄마 비 구경해. 어 기분 좋은데? 엄마 나 이수. 어떻게 해? 내가 이수다. 그 잠시. 엄마 나 이수다. 엄마 나 이수다. 세대, 아주머니 열쇠 없어요? 네, 세상에 미를 다 마고 미안해서 어떡해 잠깐 볼 수 있어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아, 전화하지 마 금방 등장한 도전 상대방의 적도로 입학을 주둡 dür분이 없었어요 특수충 동작을 위해 상대방의 실을 약속히 듣는 중 뭐야 아까 그거 상태놈 맞지 아까 그 놈? 뭐냐고 아까 그거. 어?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변파랑 나랑. 청년 변창에서 지금. 동영상. 나 엄마한테 끌려가기 직전에 지금. 너 배불러 있는? 어? 어떻게? 이제 어떻게 엄마? 어머님한테 보냈으니까. 민철이가 반대도 보내겠지? 사람 하나 써서. 민철이 그 건물에 붙여줄게. 엄마 돈도 없다면서. 아무리 없어도 그건 해야지. 그런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져. 언제 언제 살아다랬지 어떻게 알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침착하게 진정해. 어쩔 거야 지가 알게 된다 그래도. 1년같이 받고 결혼한 거 아니야?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을 잘 지켜내겠다. 그건 조건부였어. 나 몰라라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정신 차리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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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엽 엽 엽 엽 엽 왜 이렇게 젖었어? 비 맞았어? 아니 세종이 목욕시키느라. 민우씨. 응? 세종이 전과 달라요? 그런거 아냐. 아빠. 아 세종아. 우리 세종이. 오늘 하루 재밌게 놀았어요? 네. 밥 먹자. 다녀오셨어요. 그래. 저녁먹는 중요하니? 네. 먹어라. 우리 먹었다. 네. 차 한잔 줄래? 네 엄마. 어디에요? 벌써 약속 끝났어요? 벌써라니. 두시간이 안됐는데. 어디에요 지금? 벌써 두시간이요? 나 아직 여기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 구경하느라 시간이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비 구경했어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법이 어딨어요? 두시간이나. 남자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여자 매력 없는 거 몰라요? 30분도 길어요. 무슨 여자가 남자를 두시간이나 기다려요? 비 구경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된 줄도 몰랐다고요. 하루가 1년 같은데 하루가 1년 같은데 1년이 10년 같은데 1년이 10년 같은데 살아있음조차 나 의미 없는게 가방 가지고 올게요. 비 오는 거 구경합시다. 뭐가 그렇게 좋은건지. 더 좋은건지. 아주 좋은건지. 음. 뭘. 이 면치의 THERE 면치의 아시피. 가슴아